안녕하세요 향쿡이예요 오늘은 단체급식 레시피 야벤 안자완스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팬에 기름을 넉넉하게 둘러주기 동그란땡을 준비하시고 와르르 부어주세요 예쁘게 펼쳐주시고 동그란땡을 노릇노릇하게 튀기듯이 구워주세요 노릇노릇하게 구운 동그란땡은 따로 담아줍시다 빠르게 한번 더 동그란땡 한봉지를 더 튀기듯이 구워볼게요 노릇노릇하게 구운 동그란땡 이제 난자완스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 1분의 1주걱 넣고 다진 생강 1깍두기 반을 넣고 파 150g도 넣어주세요 어느정도 향이 올라온다 싶으면 맛술 3주걱을 넣어주세요 썰어놓은 양파 300g을 넣고 당근은 조금만 새송이버섯도 적당히 표고버섯도 9줌정도 넣어주세요 야채를 잘 볶아주세요 간장 1주걱을 넣고 볶다가 물 냉면 그릇으로 2그릇을 부어주세요 청양고추 6개에서 7개를 넣어주세요 다시 굴소스 2큰술을 넣고 후추를 적당히 넣은 다음에 소금을 조금만 설탕도 조금 넣고 끓여주세요 전분물은 저어가며 끓여서 농도가 걸쭉하게끔 만들어주세요 처음부터 너무 걸쭉하게 만들면 나중에 뻑뻑해지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이제 구워놓은 동그랑땡을 넣은 다음에 청경채 300g을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참기름 2주걱을 넣으면 완성 단체급식 동그랑땡으로 야매 난자한스 만들기 완성 다 만든 난자한스를 바트에 와르르 담아줄게요 소스가 담백하고 고기를 튀기듯 구워서 고소한 난자한스 꼭 만들어보세요 이상 향쿡의 단체급식 레시피였습니다 구독과 알람설정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